이거 총 들어야겠다 여기서 하나 보고 가야겠는데 OR 적어야겠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탁하면 좀 그러니까 같이 적죠 확인해보면 되니까요 이따가 가는 길이 다른 길인데 그냥 쌩까지만 설마 전설은 없잖아 그치 얘네들 뭐 여기다 템이 아 이걸 내가 또 속나 템 있을 것 같거든 왠지 이거는 그냥 뭐야 두 마리야? 어 체력 버그인가? 아니다 어 됐어 뭐야 야 이 새끼야 내가 간다 야아 호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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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와 들어와 어디 장전을 하고 있어요 이씨 어 한번 내가 딱 맞출 수 있는 여유 줬었어 아 아 아 아파 너무너무 아파 어 이거밖에 안차 어? 미사일 런처 와우 오길 잘했네 이거 소충 역시 발사 속도가 느리지 않았어 총은 진짜 레이저 총이 갑인 것 같아 이쪽이구나 가만있어봐 이게 또 여기 설마 숨겨진 그게 있을수도 있어 원판이 있을수도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로가서 어허 이쪽 또 판이 있네요 8D 8D 어어어어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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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어 개그루 지렸다 와 개그루 지렸어 가서 물어 물어야 돼 어어어어어 잠깐만 와 이거 안에 스팀팩 빨아 그냥 그렇지 아 아 진짜 레벨을 뭔지 아냐 나 1원만 더하면 진짜 신세계인데 전혀 없어요 근데 컴퓨터가 얼 여기서 프레임 드럼 있으면 절대 안되지 음 절대 안되죠 제 컴퓨터는 제 컴퓨터는 아이세븐 에 10코어입니다 그리고 램 32기가 400 좋습니다 어 됐어 이거 아까 봤냐 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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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거야 cpu 문제야 cpu ssd가 문제가 아니라 수수디의 그거보다도 오 오 레벨업 했다 드디어 야 드디어 이걸 사용할 수 있는건가 거리를 재고 달려드세요 바츠에서 근접공격이 사정거리가 매우 길어집니다 아 이거 도달하는데 30편 넘게 찍은거 같애 됐어 이게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 한번 느껴나보자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사기라고 얼마나 그동안 노래를 부르고 다니셨어요 진짜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잠깐만 1안 1안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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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 교회에서 뭐 있는거 같은데 아 진짜 멀리서 때려져요 레일로드를 찾으라네 어허 어허 무게 괜찮나 해보자 이정도 거리에서 될까? 우와 뭐 내 날아간거야 저기까지? 야야야 근데 방사는 왜이래 여기 우와 우와 이거 개쩐다 순간인호 개쩌네 우와 지린다 아하하하 어 그니까 내가 완전 적응을 해 날아가는거네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구나 모션이 완전 그냥 그 앞에서 시작해버리는구나 그냥 그 앞에서 시작해버리는구나 개좋구나 우와 지려 와 이거 진짜 지리네 이제 이제 진짜 원펀맨 돼버렸네 저 계속 연달아 두 대 때릴 수도 있을거 아냐 아래에 있다고 나오네 지하도 있다라는건데 2층으로도 순간이동이 된다고요? 이럴수가 이건 신세계 수준이 아니라 사기인데 완전 야 다음에 원펀맨 배경음 좀 받아놔야겠다 뭐야 어 저 저 위에다 여기가 아니네 잠깐만 여기 한번 올라가보자 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데 올라가면은 이런데 올라가면은 주저쩨 오 어두워 이거 어디야? 이게 지금 보니까 지하야 어 그래그래 목적지가 지하 느낌이야 올라갔는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론가 지하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거고 이쪽이다 느낌이 역시 어 구급약이 있었어요? 정제된 문은 있네 어 어 오케이 진짜 눈 좋네 여러분들의 진짜 사륜안에 무릎을 탁 치고 게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어디서도 기어 나오시는 소리가 들려 이것도 어? 이건 뭐야? 어여이씨 우와 밭을 쓰기 전에 댐비는거 보소이씨 어여이씨 어 야 근데 내가 싸웠던 애들 중에서 센 놈은 많이 봤지만 얘네들처럼 반응속도 빠른 놈들은 처음 봤어 진짜 와 구울이 진짜 가드하고 싸우기 개잎들어 진짜 근접에서 진짜 선빵치기가 되게 힘들어 우와 개빠른 애네 어엉 그러니까 얘네 보자마자 내가 누른거야 바츠를 그니까 바츠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해 그리고 바로 이게 가동이게 안되는 것도있긴 있는데 누른다고 해서 치이이이이이.... 이게 걸리거든 이거 누르면은 시간이 꽤 걸려 이게 치 stealing 시시 하니س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미 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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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써야 돼 Richmond 됐어 지리그야 아 개작이고요 게임 홀아웃의 진짜 진정한 재미는 근접이다 이렇게 되면 아 뭐야 이거잖아 아 뭐야 이거잖아 이게 아니야? 이런게 붙어있는 판들이 있는건가 번호? 아 아 이거 돌릴 수 있네 어 이거 뭘 어떻게 해야돼 더 프리덤 잠깐만 7 잠깐만 이때까지 있었던거는 7 A 4 L 2 A 시간인가보다 7시가 A로 와야되나? 7시가 A로 와야되나? 아니 근데 이게 애초에 12개가 아니야 그걸 여기라고 치고 아 아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다 아 뭔지 알겠어 아 완벽하게 알았어 처음에는 R을 눌러야되는거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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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를 가야돼 E E E E A A A를 가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이때까지 번호 적은게 1 2 그렇게 치면은 이거거든? 한번 쳐줄게 이건데 이건데 7 A 4 L 2 A 6 5 5 R 8 T 1 아닌데 1 2 3 4 5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3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빠진게 왜 이렇게 많지? 3이 없어 중간에 내가 하나 놓치고 왔나봐 아하하하 돌겠네 3 뭐야 3 3 가만있어봐 아 레일로드? 아 그럼 I네 지렛네스포 오케이 그 다음에 4는 L 그 다음에 R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아 이제 채팅창이 지나왔어 아 그 다음에 T 됐다 이건 뭐야 이 차단기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뭐해 이게 불 켠거야 오우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그 다음에 이 회의를 통해서 좋은 답정려다 좋은 답정려다 좋은 답정려다 내 질문을 누구야 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처로 가면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근처로 가면 되는구나 고맙고 솔직히 말해 박사 인생이니까 그래그래 야 박사 팔아 박사 어차피 어 괜히 저거 했다가 털린다 마지막 질문 소식하게 말하는게 짱이야. 미니검 같은거 들고 있잖아. 어... 주적자 침 해독을 위해서 왔어. 주적자 침 해독을 위해서 왔어. 그 사람을 해석할 수 있어? 너는 뭐지? 이건 웃기지 않지. 내가 파티에 있는지 모르겠지. 제 인사에 대해 말했지. 오! 주적자 침 해독을 위해서 왔어. 나이스. 디켄. 너 늦어. 그래 내가 주적자를 그냥 어? 개박살렸어. 오. 근데 주적자 진짜 약하던데. 뉴스 플래시 보스. 이 놈은 좀 큰 일이야. 너는 인테리겟을 했으면 이 코어스러의 죽음 기술을 보여줄게. 응? 그냥 생각해봅시다. 내가 너의 파티에 대해. 누군가가 있는지 모르겠지. 좋겠지? 너무 웃기고, 저의 스외로가 shack한 냄새가 풍- 으, 착한 냄새가 아주 풀풀풍겨 어, 그리고 모델링 딱 잘해둔 성의가 딱 있는게 얼굴들이 약간 긴 시간동안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도움을 요청한다. 어, 미친. 야, 도움을 요청이 저렇게 많으면 어떡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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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그게, 그게 아닙니다. 예, 아예. 이 새끼가 선택지가 이래서 그래요. 아예,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데스 네모나님을 충성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오케이. 데스 네모나 얘기하세요. 근데 뭐 어렵든 진짜 빡시든 벌써 시간이 밤 11시까지 게임을 해버렸네. 이거 진짜 야 물이 봐 이거 미쳤어요. 우와.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나도 있지 않냐? 한번 들어보자. 어떤 놈이 더 거시기가 큰지 한번 보자. 그대로 있어봐. 아 이게 그거네. 아 이게 그거네. 아 니 거시기가 내 거시기네. 어 지리구요. 어디서 이씨. 옷 바로 가는 거야. 어 돌아가. 655마리 있어. 응 가는 거야. 이대로 가 그냥. 이대로 이대로 대장 만나러 가. 문 열어. 문 여세요. 돌아가는 수가 있어. 레이더들 인성 쓰레기 아니냐구요? 그렇진 않은데요. 착한데요. 칩을 해독하는 거 아주 정교한 작업에 고려할 게 수백만 가진가요. 또 봐. vamos 해 multiplier.